최악의 맛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최악의 맛이 선정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사실은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올까? 어떤 의미로 이걸 설명해야 될까? 혹은 이걸 설명하면서 내가 개인 투자자 분들께 주고 싶은 정보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고민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가지고 온 종목은 로보로보예요. 이게 최악의 맛에서 갖고 온다고 이 종목이 나빠요 파세요 이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가지고 온 이유에 주목해주세요. 로보로보가 이번 주에 급락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잘못한 것도 없이 폭탄 맞았는데 제가 주식을 시작하면서 거의 20년 정도 주식을 하면서 주식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외국인 매도? 실적 악화? 수급 이탈? 긴축 정책? 다 악재예요. 하지만 정말 예상하기도 어렵고 나오게 됐을 때 바로 주가가 급락을 대부분 맞게 되는 이 악재. 로보로보가 이번 주에 나왔던 악재.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저는 이 유상증자라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을 늘리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유상증자는 진짜 너무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정책이에요. 회사를 100개로 나눠서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지분 1%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1% 지분을 뺏어가더니 200개로 나눠서 하나를 주겠대. 그게 뭐야? 이거 사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네. 막말로. 막말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유상증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너무 치명적이에요. 근데 이 유상증자를 했을 때 3자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유상증자를 한 돈을 가지고 뭔가 신사업을 하겠다는 기대감이 큰 유상증자. 이런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이유 말고 그냥 단순히 뭔가 시설 자금,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유상증자는 주가 폭탄으로 돌아오고 개인 투자자의 손실로 돌아옵니다. 유상증자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로보로보는 100억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어요. 255만 주. 많습니다. 총 주식이 한 14% 정도 규모고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공모 방식이에요. 근데 발행 예정가가 3,975원. 현재 주가보다 낮습니다. 그렇죠. 유상증자를 현재 주가보다 비싸게 하면 누가 해요? 그렇죠? 현재 가보다 5%, 10%, 15% 할인이 들어가요. 그럼 그 할인이 들어가는 폭에 가까운 급락이 일단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발행 가격, 예정 가격이 3,975원. 현재 주가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도 빨리 올라가기는 어쨌든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시설 자금 목적인데요. 생산 설비 구입이나 설비 구축. 이게 뭐예요? 이거는 기업의 일상적인 비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도 엄청난 악재인데 이 유상증자로 생긴 금액을 뭔가 성장성 높은 데 투자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시설 자금에 투입한다는 것은 성장이라는 큰 관계는 없거든요. 물론 그 시설 자금이 뭔가 외형 성장이나 이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걸 또 자세하게 뜯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 일상적인 자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많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설비 구축이나 이런 유상증자 금액을 좋은 곳에 잘 써서 성장시킨다면 그땐 또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시장의 악재로서 인식했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로보로보의 성장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로보로보는 무슨 업체예요? 이름에 나와 있죠?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고 교육용 로봇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로봇 시장은 4차 산업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하다라고 보고요. 교육용 로봇 시장도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로보로보의 높은 성장성 한번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일단은 급락했기 때문에 매물 부담도 있고 유상증자도 좀 부담스럽고 발행 예정 가액보다 주가는 살짝 높기 때문에 빨리는 못 갈 것 같아요. 완만하게 바닥을 찢고 매물도 소화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로봇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목이 아니라요. 유상증자 가능성이 적은 기업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기업이 유상증자 안 하겠어요. 유보율이 많거나 돈을 잘 벌거나 이런 기업은 성장을 위한, 도약을 위한 유상증자는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운영이라든지 이런 유상증자는 안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자금이 여유 있는 기업을 보는 것도 안정적인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로봇 시장은 밝다. 서차 산업의 중심에 있는 것은 로봇주다. 이번 로보로보 이슈를 통해서 이 중으로 다른 로봇주가 같이 밀렸거든요. 같이 밀렸어요. 하지만 이 이슈가 해소됐을 때는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분들의 주가는 정상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